ㄴㅂ 이게 뭔데 이게 비화한 거야? 왜 터졌던데? 왜 구하기 힘들어? 고익끼리 3개 사지 응 응 응 응 간장도 몸에 안 좋대 너무 빠른 거 안 할라고 빠른 거 아니야? 뭐 안 할래? 에어로 농장도 우리가 그 반 내잖아 600만 에어가 600이야? 그 3대 빡센 곡 있잖아 그 중에서 주걱만 하라고 이거? 뭘 뺄지 모르겠어 그걸 빼 이거 빼라고? 제일 힘들어 근데 이게 반응이 제일 좋단 말이야 반응에 따라 나 너무 못 망가진 거야 이거 빼라고? 이거 빼 왜 알이 3개 중에 왜냐면 이것이 3개 중에 그냥 3개 중에 waits 1.2.3.4.5.2 obic 지금부터 늙섰 3.1.1.1.1.2 그래도 트라이블롸 셔틈